정부가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의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를 검토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입니다. 다만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권고해 제조사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미 사고 기록 장치 등으로 원인 분석이 가능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 변경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. 국토부는 가격 인상과 수입차를 둘러싼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진 않을 방침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affect-